안녕하십니까. 2차를 붙도록 KT에서 NC로 오게 된 윤수호라고 합니다. NC 다이노스 팀에 들어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올해 3위를 했는데 내년에 열심히 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도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LG에서 NC 다이노스로 온 김성규라고 합니다. NC라는 팀이 성적이 되게 좋은 팀을 다 알고 있는데요. 더 위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TNF 선수가 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롯데에서 이제 이번에 이자 드리프트로 NC로 오게 된 심규범이라고 합니다. 지금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내년 시즌에는 바로 찾아뵙지 못하지만 또 제대하고 나서 좋은 모습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